오, 이거 맛있겠다. 어? 벌써 왔어? 빨리 이거 해야겠다. 봐봐. 누구시죠? 나, 누구냐? 됐다, 됐다. 암호, 암호! 암호를 내라! 고민이 최고! 암호를 우측에 올린다. 들어오세요! 나, 어떡해, 마실래? 조절이 안 돼, 내 맘 고장 나버린 털 됐다! 진짜 멋지다. 수박 사왔어. 수박, 수박. 언니, 이 신발 먹고 바로 먹고 가야지. 알았어요. 얘는 지키자. 아니, 수박 해달라고 해서 수박 사면 돼. 아, 진짜? 그럼 다시 가져갈게,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수박으로 배치해 봐. 아니야, 아니야. 우리 숙소 같이 가려볼게. 어? 가윤이였어? 어? 가윤이시 요리할 때 되게 안 어울린다. 야, 무슨 소리야. 야, 내 꿈은 요리사야. 아니, 어떻게 우리 암호랑 한 분에 알아? 그렇지? 여기 되게 좋다, 여기 뭐예요? 아, 알겠어. 어? 안녕, 꾸덕. 안녕, 꾸덕. 이거 노력하는데, 우리 준비예요, 우리 준비. 진짜? 싸웠어. 놀라, 여기서. 우리 이번에 스케일 좀 크게 찍거든요. 진짜? 여깄만 안 돼요? 야, 이거. 여기 이 친구 있어요. 조심, 조심, 조심. 그럼 네가 볼까? 외국에서 신났 Orhan 아주. 신났어, 신났어. 로 Stock Alers pay Fran 그리고 Love In You 부ен 나 아따! 어둠! 요리 앞에 카고 신났어, 신났어. 너무 excited. 신났어, 신났어. 왜? 우리 나가야지, 나가자. 아, 너 진짜 좋다. 야, 이거. 여기 이 침대 있어요. 조심, 조심, 조심 먼저, 조심. 조심, 조심 Ukrainian. WAUW. 와, 우리. 진짜 checkout. 위에 가면 현아가 보고 있을 것 같아. 진짜? 위에도 있어? 너 왜 이렇게 좋아? 왜 저래? 왜 저래? 야, 질 수 없어. 빨리 말하라고. 지친다. 지쳤어. 근데 진짜 좋다. 되게 짱이다. 아, 쟤 이제 몇 번 듣다고 지쳤어. 나이 먹었더니. 근데 진짜 좋다. 진짜. 우리 오늘 보자. 헤이리, 웨이리. 내 맘을, your man. 배고파. 아, 저 라면 빨리 먹고 싶다. 안 돼. 근데.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라면 먹고 싶다고? 저 엄청 맛있게 들고. 언니가 한 바피자 너무 먹고 싶어요. 그치. 라면은 안 먹어도 되지? 지윤아, 나는? 남쉐프 언니다. 남결이사 언니. 왜, 어떻게 알았어요? 없어, 없어. 언니의 영화 다 찾아보고 왔어요. 아, 진짜? 남쉐프. 추억에. 기억나지? 라잔이 아니야? 아니, 아니라 추억에. 저희가 이제. 라잔이 아니에요? 숙소 이제. 추억에. 너 있을 때 했었냐? 엄마다. 언니가 맨날 만들어줬잖아. 저는. 저는 막내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니요. 막내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안 잘라도 돼요. 아, 정말? 근데 지금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엄청 멀파요. 근데 지금 반말이 될지 존댓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반말! 반말! 그게 아니라 일단 지금 나이는 남지 언니랑 보라 언니랑 동갑인가? 응. 아, 친구! 근데, 8살까지는 친구라고 했으니까 다 야구총이 하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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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꼭 야구라고 해서. 애보고 심의가 날냈어요. 앉아가요, 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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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됐어요. 잠 됐어요. 일단 그럼 앉아서. 응. 앉으시고요. 일단 그럼 보라 언니랑 남준이랑 동갑인 거. 응. 그렇지? 팀 친구! 권소랑 저랑 동갑하고 싶어요. 권소가 너보다 어린가? 네. 권소는. 그리고 원래 여기에 효윤언니가 있으면 이렇게 가윤언니랑 언니랑 셋이 동갑인 거고. 야, 그거 알아? 왜? 난 동갑 없어! 뭐? 내가 동갑 해줄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또 기기가 되게 기울이 이상한 게. 응. 같이 연습하다가. 응. 맨날 데뷔하다가 놀러가자, 놀러가자, 놀러가자. 맨날 했는데. 말만 했잖아. 이게 처음 오네요, 또 이렇게. 자, 그럼 8월 16일날 모두 모이세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그냥 눈이 없어, 그냥. 제가 생각나서. 포미닛의 핫 이슈. 나 혼자. 스퍼. 마보이. 뮤직. 니까짓게임. 아, 진실게임. 질문하기. 제시받은 연예인이 세명. 세라. 내가 있다고 하면 누군지까지 다 말해야 돼. 굉장히 좋다. 진짜 재밌어요. 걸그룹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인 거 같아? 힘들어. 악. 지나. 지alan처를 지란히. 그 가만히 물량 Consume dated organizational or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